안녕하세요 재즈 로프트의 황덕호 입니다 지금 깊은 밤이 됐는데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촬영을 하나 해서 내일 주면 어울릴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도 아마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히 아실 인물인데 세상을 이미 오래전에 떠난 불새출의 목관악기 연주자 에릭돌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에릭돌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밖에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재즈 역사에 남기고 아주 뚜렷한 족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정말 불새출의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릭돌피는 1928년생인데 1964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36살 밖에 살지 못했죠 우리가 늘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난 비운의 천재를 이야기할 때 떠올리게 되는 찰리 파커 보다도 불과 한 살밖에 더 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찰리 파커는 이미 자기가 1955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945년부터 비바비 탄생했던 시기부터 리더 자신의 레코딩 음반들을 녹음했죠 그러니까 무려 한 10년 동안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의 신화적 존재로 살았던 반면에 에릭돌피는 실제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게 1958년도니까 1964년까지 몇 년인가요? 한 6년 정도밖에 세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찰리 파커보다 생애는 1년을 더 살았지만 실제로 녹음을 남기면서 주목을 받아들인 기간은 딱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또 무엇보다도 꾸준히 자신의 밴드라는 것을 결성해서 활약했던 기간이 굉장히 적고요 그런 가운데 주로 사이드맨으로서의 녹음을 많이 남겼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연주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그런 훌륭한 연주들을 너무 많이 들려줬고 그런 가운데서 간헐적으로 자신의 정규 밴드를 이끌었던 에릭돌피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의 사후에 그의 여러 가지 녹음들이 비공식 녹음들이 막 이렇게 발굴이 되면서 마치 에릭돌피가 많은 음반을 녹음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리더 녹음은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공식적으로는 않았고요 그 활약했던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정류를 해보면 1958년도에 서부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 사람의 고향이 LA니까요 바로 캘리포니아 LA에서 아주 중심적인 밴드 활동을 하던 치코 해밀턴 밴드의 섹소폰 그리고 플루트 클라이넷을 연주하는 그런 다양한 목걸악기들을 연주하는 인물로 멤버로 치코 해밀턴 퀸텟에 참여하게 되죠 사실 이 치코 해밀턴 퀸텟은 조금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굉장히 음악사적으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서부지역의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버디콜렛이라고 하는 역시 플루트과 섹소폰과 클라이넷을 전부 연주할 줄 아는 인물을 프론트라인에 세웠던 드러머 치코 해밀턴의 밴드였고요 이후에 그 버튼이 에릭 돌피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또 지금도 역시 살아있는 전설로 활동 중인 찰스로이드 역시 플루트과 섹소폰을 다 연주하는 인물이죠 이런 목걸악기를 여러 종류 사용할 수 있는 연주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전통적으로 뽑았던 치코 해밀턴 밴드에서 먼저 주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960년부터 역시 또 LA라는 지역을 자기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찰스밍거스에게 발탁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밍거스와의 밍거스 밴드에서의 활약이 그곳에서 시작되죠 이때 아마도 치코 해밀턴 밴드 시절보다 찰스밍거스 밴드에서의 에릭 돌피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요 물론 밍거스 밴드의 일원으로서 활동 중이었습니다만 고무렵부터 1960년부터 바로 프레스티지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서 1년에 자신의 스튜디오 앨범들을 녹음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들이 여기에 있는 60년 4월에 녹음된 에릭 돌피 퀸텟 앨범이죠 첫 음반 그리고 뒤이어서 아웃되어 이런 음반들이 당시 1960년에 비록 자기의 정규 밴드는 없었습니다만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작품을 녹음했던 그런 대표작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드디어 밍거스 밴드를 탈퇴하고 나와서 단 1년 정도 밍거스와 함께 활동했었는데 나와서 드디어 자기의 정규 밴드를 결성하죠 바로 5스팟에서의 아주 인상적인 실황 앨범으로 유명한 이 당시의 오중주단입니다 여기에 트럼펫 주자 부커리트리와 함께했고 에릭 돌피 피아니스트 메르알드론 역시 과거에 밍거스 밴드에서 활동한 바가 있던 메르알드론 리차드 데이비스 그리고 에디 브래벨이 드럼을 맡았던 이 당시의 밴드였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61년도에 에릭 돌피의 정규 퀸텟은 오래가지 못했죠 바로 트럼펫 연주자 부커리트리 정말 왜 이렇게 재즈 역사에서는 요졸의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지요 이 부커리트리 23살에 요독 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런 동료 연주자를 잃고서 에릭 돌피는 다시 한번 자기 밴드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1961년 62년부터는 아주 프리랜서 이 게스트 뮤지션으로서 여러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남겼고 잠시 같은 해에 바로 그 유명한 존 콜트레인 쿼텟에 4중주단 외에 객원 연주자로 참여를 하게 되죠 존 콜트레인 쿼텟에 아주 전설적인 당시 1962년도에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실왕 음반에 참여해서 또 다른 투어에서 좀 참여를 하겠는데 객원 연주자로 참여해서 콜트레인 쿼텟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빌리지 뱅가드 실왕 앨범을 들어보시면 몇몇 트랙에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프리랜서 연주자로 그리고 콜트레인 쿼텟의 객원 연주자로 1962년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릭돌핀은 사실 이렇게 자신의 정규 1961년도에 퀸텟 앨범이 이 밴드가 해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자신의 잘 알려진 소위 말해서 그 리더 앨범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1964년도 그러니까 결국 에릭돌핀가 세상을 떠났던 해에 블루노트에서 녹음했던 이 아웃런치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62년도에는 주로 사이드맨으로서 프리랜서 연주자로서 활동했고 63년도가 이제 공백으로 비워져 있고 64년도가 이렇게 블루노트에서 유일한 그리고 생애의 거의 공식적인 마지막 앨범의 아웃런치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에릭돌핀의 잘 알려진 디스코그라피인데요 사실은 63년도에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스튜디오 리더 앨범이 있었습니다 에릭돌핀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서울 음반에서도 이 음반이 발매가 됐었죠 Conversations라는 앨범인데요 당시에 이 재즈의 명 프로듀서인 앨런 더그라스가 개인적으로 에릭돌핀와 접촉해서 한번 녹음을 남기지 않겠냐 해서 만든 앨범입니다 이 앨범 말고 또 한 장의 앨범이 63년도에 7월에 녹음이 되어서 발표되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음반 이 두 장이 다 앨런 더그라스 프로듀서가 제작한 음반으로 두 장이 만들어졌고 에릭돌핀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음반들로 남아있습니다 1999년도에요 에릭돌핀의 음반이 하나가 더 발굴이 됐죠 제가 이쪽에 났나 보다 이 음반인데 바로 일리노이 콘서트라고 하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강당에서 녹음된 음반입니다 사실 이 앨범이 단 한 번도 에릭돌핀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남기지 못했던 당시 1963년도에 그의 정규 밴드였습니다 바로 에릭돌핀가 플룩과 섹서폰, 알토섹서폰, 클라이넷, 베이스 클라이넷을 연주했고 피아노가 너무나도 유명한 허비 앤콕의 당시 1963년도에 피아노를 연주했죠 아직 마이스 데이비스 밴드에 가입을 하기 이전이었고요 베이스에 그 이전부터 함께 하던 에디 칸, 드럼의 제이시 모세스가 함께 했던 이런 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남기지 못했는데 이 멤버들이 바로 1900 같은 해 7월 여름에 녹음된 아까 앨런 더 그라스의 음반에 대부분 참여하게 되죠 베이스에 에디 칸, 드럼에 제이시 모세스가 계속 참여를 했고요 이 스튜디오 녹음을 남기던 이 시절에 이 시점이 되면 허비 앤콕은 이미 그 유명한 마이스 데이비스 밴드로 팀을 이적하게 됐죠 그래서 주로 편성에 보면 피아니스트가 없던지 아니면 그런 화성을 집어넣는 악기를 바로 바이브라폰 연주자 바비워처슨에게 맡겨서 리듬 세션을 구성했던 녹음이 바로 이 컴퍼세이션즈와 아이언맨이 되겠습니다 왜 이 63년도 리더 앨범 녹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최근에 미국에서 비영리 음반사죠 레저넌스라고 하는 이 음반사입니다 지금 왕성하게 과거에 묻혀졌던 그런 녹음을 발굴해서 다시 한번 CD로 발매하고 있는 레저넌스 비영리 음반사인데요 정말 제프 펠드만이라고 하는 아주 열렬한 재즈 역사학자이자 재즈 팬이 레이블을 이끌어 가면서 과거에 숨겨진 녹음들을 발굴해서 음반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63년도 앨런 더그라스가 제작했던 당시에 테이프들을 미발표 테이크까지 전부 다 찾아내서 과거에 그 컴퍼세이션즈와 아이언맨의 정규 트랙들 여기에 미발표됐던 곡들과 미발표되어 있던 테이크들을 다 모아서 CD 한 장까지 더해서 3장의 CD로 뮤지컬 프로핏 음악적인 선지자 음악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에릭도르페 63년 리더 녹음 유일한 리더 녹음을 완벽하게 복원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듬 섹션에 많은 혼주자들이 참여를 했죠 우디쇼의 트럼펫 그리고 크리퍼드 조던이 소프라노 섹서폰 이 사람은 이제 결국에 64년도에 에릭토피아와 함께 찰스 민거스 밴드에 같이 참여를 해서 육중주단으로서 유럽투어에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플로디언 중에는 프린스 라시아 그리고 알토 섹서폰에 소니 스몬즈까지 참여해서 트랙마다 사실 편성이 다른데 기본적인 리듬 섹션 바비어처슨 바비어처슨 그리고 에디칸 제이신 모세스로 이루어져 있는 리듬 섹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편성의 곡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릭토피 펜 이사 이라는 결코 놓칠 수 없는 63년도에 감춰줬던 공백기의 녹음이고요 이 녹음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에릭토피아의 마지막 아웃런치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생애의 마지막 그 유럽투어 때 밍거스와 함께 64년도에 유럽투어를 갔고 밍거스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에릭돌피는 몇 주도 유럽에서 남아서 활동을 하다가 당뇨병으로 3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음악을 위해서 살았던 거의 불꽃처럼 살았던 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공백으로 남았던 63년도의 녹음을 이번에 리지런스에 복원된 앨범으로 아주 완벽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에릭돌피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음반인 것 같고요 재미있는 대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블루노트에서 에릭돌피의 미공개 녹음들을 모아서 Other Aspect라는 이 앨범이 사후에 나왔던 적이 있었죠 이것도 공식적인 녹음들은 아니고 비공식적인 녹음들을 모아서 한 장의 CD에 담았던 앨범이었는데 여기 짐 크로우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에릭돌피의 작곡으로 되어 있고 이 나레이터가 짐 크로우라는 단어를 소위 당시에 존재했던 미국 남부에 존재했던 흑인 차별하는 법이었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경료라는 의미에서 짐 크로우법이라고 불렀는데 짐 크로우라는 이 15분짜리 되는 아주 재즈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의 즉흥 연주 음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주한 사람이 누구며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누굴까 사실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냥 트랙이었는데 편의상 이건 틀림없이 에릭돌피의 곡일 것이다 라고 에릭돌피의 작품으로 발표되었던 짐 크로우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이번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제목과 그리고 함께 에릭돌피와 연주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가 밝혀져서 이 앨범의 수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제목은 A personal statement, 개인적인 성명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작곡가는 정말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미시건에서 대학을 졸업했던 피아니스트 지금은 스무드 재즈의 대표로 되어 있는 바브 제임스가 피아노를 연주했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바브 제임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연주자 역시 60년대 후반에 60년대 ESP 레코드에서 프리 재즈를 연주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음악, 전형적인 팝 재즈와 스무드 재즈를 연주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시절은 이렇게 프리 재즈, 아방가르트 재즈에 탐욕하고 있었었고 그때 에릭돌피아와 함께 녹음하면서 이 personal statement라는 곡을 에릭돌피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이번 세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에릭돌피아 연주할 이유가 없었을 것처럼 보였던 바브 제임스에게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음반은 아닙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보시던지 아니면 음반을 해외 사이트에 구매하셔서 에릭돌피 팬이라면 한번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또 100페이지 가까운 두터운 북클렛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훌륭한 사진도 많구요 그래서 돌피 팬에게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컬렉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즈 로프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개 안나는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5개 안나는